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플러스 입니다 요즘 국힘 마음에 안든다가 아니라 도저히 저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 많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차라리 제3정당을 지지하겠다 어떤 정당이라도 지금 국회 민주당이 아닌 제3정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가 늘 거래하듯이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과거에 우리가 보아왔던 수없이 많은 제3정당이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반복된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제3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확하게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제3정당이 또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현 의원 각각 신당을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지금 현재 국행과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득권 구조를 협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양향자 의원이 신당 장당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보여줬던 영상을 잠시 보면서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끄는 정치는 그저 권력 게임이자 이권 다툼입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는 기득권 교체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특권도 모두 박탈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하게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박유진 컨셉 크리에이터 서울시 의원을 하셨고 마케팅 분야의 전문 영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일단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양향자 의원이 했던 발언 이런 겁니다 바꿔보면 뭐 하느냐 다 기득권만 교체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새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마케팅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요즘 스타트업에서 저 역시도 그랬지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저는 어떤 한 명의 위대하고 또 뛰어난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거나 정당을 바꿀 수 있다라는 꿈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역사에서 과정들이, 증거들이 있었던 거죠 매우 어렵고 그야말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길이죠 지켜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펼쳐진 거죠 자 이제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정치평론을 10년 이상 했던 경험과 저희 또 짧은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이제 기독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자고 하는데 양양재 의원이 내시오는 알맹이는 과연 무엇이냐 그 알맹이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맞는데 믿고 맡기기에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저런 방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자는 양양재 의원 같은 분도 있고요 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한민국 정치의 10단이라고 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또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요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영상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당이 어떻게 신당 운동으로 기성 정당의 멤버들이 어떻게 신당을 만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속도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연주 전 의원이 지금 신당과 관련된 여러 발언들을 했던 내용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의 양당의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3의 신당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두리가 싫으니까 우리를 뽑아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만약에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일 가능성이 있겠죠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 자한민국의 현실 정치에서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양양재 의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연주 의원도 신당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분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보다는 신당이라는 것이 이제 변수가 확실히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한 장면이 굉장히 크게 내리를 서쳤던 장면이 있는데요 다른 주제가 아니었어요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0명의 정치인이 초당적으로 국힘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또 정의당 출신까지 다 나왔어 좌우 합작 좌우 중도 합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일본의 후쿠시마 위험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걸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였다는 것도 이례적이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반대 의사를 를 표시했는데 그것보고 어떤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면 아무리 미워도 일본과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 정확하게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기자회견 장면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테러와 다름없는 무단 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찬성 입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당파를 초월해서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무조건적 공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한편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쿠치마 영수 방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정당을 초월해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저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는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았고요 또 반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왜 초당적으로 의원들이 모여서 국힘이나 민주당이 아닌 아닌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보수 중도 진보까지 모여서 국회에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느냐 혹시 여기에 신당과 관련된 뭔가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신당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신당을 만든다면 상당히 파괴력을 가지고 다음 총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이 저는 이현주 전 의원인데요 일단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국힘과 민주당 둘 다 아닌데 그렇지만 여전히 제3장은 글씨 아니야 국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의 주제가 제3정당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뭔지 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현주 의원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의견을 좀 듣고 여러분들께 신당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도록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쁜데 이렇게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그렇죠 자 어저께 국회에서 있었던 저 이제 기자회견 네 뭐 상당히 저는 의미있게 봤는데요 네 행사 자체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었고 또 그것이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네 일단 어제 기자회견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그 일단 모이게 된 계기가요 어 이런 여러 현안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 멤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한 뭐 한 달 한 3주 정도 전에 그 세미나를 자체 세미나를 했어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요 근데 그걸 보고 아 저희가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이게 진영 대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어 보수나 이렇게 그 보수 정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이런 것처럼 정당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국민들의 85% 정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돼서 전달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인형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보수 성향일수록 사실은 국가 이익과 국민들의 안전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이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묻지 말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이건 진영 문제가 아니니까 어 이 어떤 다 초당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국민들의 목소리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 한번 대변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에 내용은 뭐 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 일단 어 일본의 어떤 국제적 민폐에 대해서 일본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윤리 어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어 특히 우리 정부가 고민들의 건강권과 환경안보 주권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그것을 두둔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비판을 하고 어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정부가 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어 반대를 했다 왜냐하면 이걸 찬성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수산물 수입까지도 어 버티기가 어려워진다 어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분명하게 진영 논리가 아니고 정당 논리가 아닌 어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제3자가 보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이번에 모여서 어 성명을 발표했던 정치인들도 다 그런 민주당 편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어 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것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양당 간에 어떤 일도 양당의 어떤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팽팽하게 마치 어떤 답이 있는 문제들도 마치 답이 없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끝나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대로 계속 가면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은 못 내릴 겁니다 계속 시끄럽기만 하고 팽팽하게 싸우다가 결론은 못 내리고 계속 국민들을 스트레스만 주면서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은 정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바람직한 것 어 그런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 그런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수의 의견은 어 또 타협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어 양심의 목소리가 결국에는 정당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갈라지는 순간 국가는 망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 어 이게 반사적으로요 결과적으로 민주당한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바람직한 거라면 어 그러면 그것을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상대방 당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이상하죠 뭐 정확하게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어제 이제 그 모임을 보면서 요즘 이제 신당 논의가 한창 이제 물어있고 생각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지 국힘이나 민주당 둘 다 아니다 이런 이제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혹시라도 제3정당 운동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좀 상상을 해봤는데 네 저희 이런 생각이 좀 지나칩니까 저희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국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한 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멤버들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정치 성향은 조금씩은 스펙트럼이 다릅니다만 대개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편이냐를 갈라서 이것이 진실인 진실 여보 그다음에 바람직한 여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가기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속해 있는 당이 다르지만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뭐 3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뭐 나중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현안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공통점 그다음에 지향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색깔이나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양당이 안 좋으니까 그냥 모여라 하면 모여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다른 3장 논의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런 어떤 뭐 이것이 뭐 다른 분들이 말씀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 뭐 안되란 법도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다 근데 뭐 정치란 것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겠다 양양재 의원은 뭐 최근에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또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대선 주자가 없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선명성 부각도 잘 안 되는데 야 예전에 신당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는 역량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다만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을 중심으로 지금 뭔가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재 의원과는 확실히 좀 결이 다르게 자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만들면 총선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좀 느낌이 들어서 혹시라도 계기가 된다면 지금 기독권 정당에 맞서서 상당히 본격화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는 조금 전에도 아까 아예 보고서 나온 걸 보고 같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좀 하고 가던 찰라라서요 그 당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지향점과 우리가 이 당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좀 바꿔보자 이런 의기투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전부터 함께 공부를 좀 해오던 관계이긴 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은 아마 해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당을 진짜 하고 또 우리나라 양당 체계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스럽거든요 저는 좀 해봤지만 그래서 이러한 고생스러운 길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길을 갈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는 것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을 같이 함께 해나가면서 주위에서 국민들이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함께 뭔가가 의기투합이 돼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생각의 어떤 뭐랄까요 진도랄까요 어떤 그런 정치 변화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제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당의 형태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무소속으로 나가든 뭘 하든 이번에는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한번 그 길을 정말 한번 맹렬하게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3의 길을 한번 개척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제3의 길에 대한 책 이런 걸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당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초당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국민대책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대책위원회 이렇게 지금 네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네 이 단체가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성숙해야 할 것이고 뭐 저는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선택해 주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못 가는 것이 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생각하시는 이런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제3정당의 성공을 위한 좀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선은 뭐냐면 지향점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향입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서는 국민들이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약에 그 정당이 총선 전에 이제 가시화 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요 총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 또는 정권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중간 평가요 네 그래서 그 중간 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견제해야 된다라고 크게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각각이면 그건 정당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중구난방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또는 아무 생각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총선에서는 양당의 어떤 구도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당인지 여당이 이중대인지에 대해서 우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두 당이 싫으니까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냐 뭘 하고자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그전에도 안철수가 중도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중도인 양 잘못 인식이 되고 잘못 전달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이해를 본인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지금까지 과거에 두 당이 걸어왔던 그 노선 그런 노선 외에 다른 제3의 노선이 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친일이냐 반일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중요한 노선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만약에 평소에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국 사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다 혹은 진보세력이다 그러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러면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편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가 증세냐 감세냐 하는 논쟁이 있죠 그런데 보통은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감세를 했다가 보수정래 감세를 했다가 물가가 폭등을 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뭐냐 그런 식의 어떤 과거의 어떤 논리나 진영 대립이 통하지 않는 시대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거시경제 속에서 필요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 둘 다 아니니까 어중간한 게 내 입장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제3의 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가장 다수가 선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시간만 허용하면 이 문제만 놓고 지금 말씀 주셨던 친일 반일 그리고 조국 사태 정세 감세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기회를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안 있는 정책 노선이라는 것이 결국 친일 반일과 같은 양자 태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자기 방향을 가지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한 번도 좀 구체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한 것 양국 가위 문제에 대한 것 또 인구 문제에 대한 것들이 기성 정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상론과 현실 사이에서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은 그러면 신당 출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당연히 사실은 이 양당제가 계속 고착화되는 이유가 이 소선거부제에서 1등 아니면 2등이 되는 이 구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신당이라는 것은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점점 커질 순 있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 속에서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바뀌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예를 들어서 비례성이 더 높아진다거나 혹은 권역별 비례든 아니면 뭐 중대선거구제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그 안에서 국민들이 내 표가 혹시 신당에 던졌을 때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사표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영이 막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될수록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지금 표의 분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얼마나 이것이 파괴력이 있을지 하는 부분들은 그런 현실적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간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거에 국민의당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오묘하게 오묘하게 아주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가면요 그래서 전략적 투표들을 하면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선거적 전략이나 이런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전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법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바뀔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선거법이 바뀌면 어떤 창당이나 여러 가지 선거 구도에 대한 정당 구도에 대한 논의는 훨씬 더 금물살을 타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냐 아니면 여당 이중지냐 이게 일단은 가장 크게 총선을 앞두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 이게 먼저 분명해야 된다 그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차피 국민들은 총선을 그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자기 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심판을 하려고 표를 던졌는데 이중되었다 알고 보면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검찰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각론에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큰 틀에서 필요성 공감을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검수완박이 잘못되었었고 검수원복이 원복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 굉장히 다른 얘기죠 앞으로의 어떤 그래서 국민들이 앞으로 이 정당이 만약에 국회로 들어왔을 때 이들이 과연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개혁하고 굉장히 특권을 내려놓고 이런 건 당연히 전제가 되지만 그 외에도 지금의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동조를 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저는 오픈하고 다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거 사기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현주 의원이 가장 깊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고요 신당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애국하는 마음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먼저 걱정해 주시는 이현주 전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정말 정치의 중요성이 이렇게 이렇게 높고 크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신당 만약에 출발하면 첫 번째 참여 여부에 대한 것 하나 두 번째 참여하지 않더라도 박수를 쳐줄 것이냐 아니면 또 실패할 것이니까 그냥 좀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레이터님 자 컨셉터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것은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현주 의원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으니까 제3의 정당이 있을 거야 같은 막연함으로는 어떤 사람들의 지지도 얻기가 어려울 거다 라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신당에 참여할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려면 세 가지가 납득이 돼야 됩니다 네 누가 하냐 그 누구라는 대상자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기대를 걸만한 사람들이냐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뭘 하겠다는 당이냐 목표가 분명해야죠 제대로 된 사람들이 훌륭한 팀을 꾸려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웠다면 마음이 갈 텐데요 그럼 세 번째가 남은 것이 노선과 이념 이런 범주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당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좋은 목표를 가져서 이걸 실현하는 방법들을 국민들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기준이 납득이 될 때 신당 같은 논의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하고 충분하다면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답변이 다 기존의 정당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기대가 없다고 하면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도전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통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이 양분, 이분법 이제 적대적 갈등 또는 적대적 공생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친일과 반일 이제 또 정세와 감세 이제 뭐 이런 이제 좀 디테일한 쪽의 이슈를 보면 제3의 길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딱 친일과 반일 외에는 그러면 새로운 또 실용적인 한일 관계가 뭐냐 그러면 사안별로 다 나누느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체리이냐 반일이냐 신미냐 진중이냐 반중이냐 뭐 이제 이렇게 단순화된 것에 유권자들은 더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음 한 1분 정도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고상한 말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한번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김영삼 정권이 가능했냐 제발 군사독재 끝내자 문민정부의 열망으로 탄생했던 거죠 어떻게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이 가능했을까요 IMF 외환위기 이 초유의 사건 이 시련 위기를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준비된 대통령을 찾게 했던 거고요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능했을까요 광주에서도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라고 지역주의 타파가 우리 정치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그 시대 정신에 국민들이 화답한 겁니다 동서화합이라는 그 시대 정신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졌기에 대통령이 됐을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 되세요 7.470야 부자 되세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같은 부자라는 걸 저 사람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열망이 어떤 이년보다 먼저 이야기 됐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달라진 보수에 대한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박근혜는 사실은 박정희 향수라는 시대를 한 세대가 한 나라가 어떻게 정리했던 거냐를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양 선택은 아주 심플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보수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오면서 뭔가 기대를 걸어보자 제대로 된 보수가 정말로 혁신할 수 있다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선택이 좀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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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되물어야 될 것은 그래서 지금 이 2024년 4월 총선에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시대 정신에 있어서 저는 아주 먼저 물어야 될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뭐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전에 이현주 의원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어 지금 아까 외계인이 서둘러 왔는데 아무리 미운 일본이라도 힘을 합쳐야 되지 않냐라는 고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가 다시 상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반성열 전선을 만들면 3당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 아마 저의 생각은 국민들이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음 모습은 누가 제대로 진짜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박유진 크리에이터가 지금 하셨던 말씀 중에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결국 야당이 제대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느냐 여당이 자기 스스로 혁신을 해낼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목소리를 국민 편에서 내고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를 정책과 노선으로 결정해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파해내면 저는 충분히 제3당이 내년에 가능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야당이 얼마나 잘 잘하느냐의 지금 제3정당을 추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권을 공고히 갖추고 있는 국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3정당이 태동하고 영향력을 키우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내년 총선까지 어떤 전선으로 누가 어떤 이슈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최종 선택은 결국 국민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3정당 아 싫고 밉다 저것들 뭔 정치야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국힘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거짓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정당을 하겠다고 정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관심과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길 제가 간절히 청을 드리면서 오늘 정치본책 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유진 크리에이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정치본책 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너 좋다 그때 이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났을텐데 그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다요 다면 되죠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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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